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11에서 새로 나온 슈퍼비전 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이펙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슈퍼비전 이라고 하는 건요 일종의 애널라이저 그러니까 분석기 입니다 프로젝트 작업한 거를 이제 들어보면서 레벨미터 그러니까 소리의 음량 그 다음에 라우드니스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펜 그러니까 좌우의 어떤 균형감 뭐 이런 밸런스 이런 것을 체크할 때 쓰는 어떤 애널라이저인데요 보통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서 써야 돼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큐베이스 11 버전 큐베이스 11 에서 아예 좋은 퀄리티의 애널라이저를 무료로 이렇게 껴서 출시를 했습니다 슈퍼비전 이구요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음악을 틀면요 어 여기 이제 레벨미터가 나오죠 제가 이제 하나만 딱 뛰어났는데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이렇게 단순히 음향만 나오는 레벨미터는 오른쪽 이 화면에도 있어요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있구요 믹서창에도 물론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요 그렇죠 레벨미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어 이거는 여기 있는데 여기 왼쪽 위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펙트로그램 이런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런식으로도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라우드니스 그러면은 라우드니스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펜에 관련된 어떤 파노라마 그니까 펜에 관련된 어떤 좌우 배치감과 균형감들 이런것을 체크하는 거죠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뭐 여기 보면 타임도 있어요 얼만큼 진행되는지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꿔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만 골라서 보면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개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데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요렇게 조그만한 요렇게 버튼이 하나 보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뭔가 설정한 항목을 이렇게 오른쪽 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에요 그러면 여기 이거 밑에 거 요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칸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칸이 분할이 되는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또 똑같이 이렇게 레벨 미터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타임 요거는 레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요거는 파노라마로 할까요 요거는 라우드니스로 할까요 이런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요기 위에 거 요거에요 요거랑 요게 똑같은 거에요 그럼 밑에 눌러보면 또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건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여러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얼마든지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요 이렇게 그리고 크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작게 만들었다가 크게 만들었다가 하실 수 있구요 또 이렇게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도 또 하나 더 나누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러는 것들을 얼마든지 조절해 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진짜 이제 이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고 아주 정말 쓸만한게 하나 나왔어요 큐베이스11 요거가 큐베이스11 업데이트 하는데 지분이 한 제가 볼 때는 15% 20%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뭐 몇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이것도 큐베이스11 써야겠는데 라고 하는 것 중에 조금 지분이 조금 있어요 현실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유용한 기능도 있지만 나는 뭐 쓰질 않을 것 같은데 이 기능을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안 써 보셨던 분들도 조금 이제 오디오 작업이나 믹싱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애널라이저라는 게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실 돈 주고 사서 썼는데 이제는 큐베이스11 쓰는 분들은 이걸 이제 사서 쓸 필요가 없죠 저 예전에 이제 사서 쓰던 게 있는데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믹서창을 열고요 사실 이제 요거를 아웃풋단 메인아웃풋 여기 이제 보이시죠 메인아웃풋 메인아웃풋에 이제 인서트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다 메인아웃풋에 걸고 쓰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쓰던 건 뭐였냐 이런 거였어요 SPL 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호카아이 그러니까 메의 눈 메의 눈 이랑 쓰는데 이건 뭐 사서 쓰고 있었거든요 어 물론 이제 큐베이스 이전 버전에서 쓰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렇게 되요 그래서 이제 파노라마에 관련된 것들 밸런스 좌우 밸런스 그 다음에 뭐 DC옵셋 그 다음에 라우드니스 관련된 것들 뭐 이런 뭐 레벨미터 그 다음에 약간 EQ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어 큐베이스 자체에 제공되는 건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돈 주고 사서 굳이 쓰고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큐베이스 기본 제공되는 것보다 좀 더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단하게나마 오디오 애널라이저 기능을 큐베이스에서 슈퍼비전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하시고 좀 더 세밀하게 컨트롤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위에 톱니바퀴 버튼 같은 설정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뭔가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에서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선택하시면 또 이거에 관련된 걸로 나와요 정보가 이게 계속 바뀌어요 창이 이걸 선택하면 이거에 관련된 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도 처음에 약간 헤맸던 건데 이걸 나눴는데 없애고 싶어요 없앴는데 어떻게 없애라는 거야 딜리트 길러도 안 되고 뭐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안 되고 어떻게 없애라는 거야 막 이게 나오죠 사실 없애는 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X자 이게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없애고요 이렇게 그럼 다시 넓혀죠 그쵸 그 다음에 넓게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일단 넓적하게 하나 만들고 이거를 또 창분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바꾸고요 뭐 여기는 또 뭐 뭘로 바꿔 볼까요 이런 걸로 바꿔 볼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보고 싶으신 거 아무거나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또 쪼개 해가지고 아이고 잘못 쪼갔네요 이거를 쪼개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 요 밑에서는 타임을 봐야지 해가지고 타임 되겠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큐베이스 11 버전 이상 쓰시는 분들은 슈퍼비전 기능 잘 알고 계셨다가 오디오 작업하실 때 메인 아웃풋 인서트 단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초기부터 걸어놓으셔도 돼요 완전 믹싱이 아니더라도 그냥 미디 작업하시거나 뭐 할 때도 그냥 항상 메인 아웃풋에 애널라이저 이런 거 하나 걸어놓고 쓰면 아주 유용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미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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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